반복되는 일상의 노선을 벗어나 타인의 교양에 올라타고 싶은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본격 지식 생각 시선 투척 방송 개별 교양 환승센터 74회 집단판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를 하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정치사회와 문화 콘텐츠를 좋아하는 장빈둥입니다. 다양한 문화를 넘나들며 공연과 미디어의 세계를 탐방하고 싶은 유랑킴입니다. 비주류와 마이너 감성을 좋아하는 허유생입니다. 문화와 예술을 즐기는 따뜻한 인상주의자 김슨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는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지요. 왜 이렇게 암울해요? 제가 먼저 할까요? 좋습니다. 저에겐 근황이 있습니다. 제가 전시회를 다녀왔거든요. 안 돼요. 제가 합스부르크... 뭐냐? 그 이름 뭐지? 합스부르크 600년. 합스부르크 600년 매혹의 걸작들이라는 전시회를 보고 왔습니다. 저랑 같은 데 가셨네요? 누구 뭐랑 다녀오셨어요? 사실 저희 넷이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이 전시회가 왜 가게 됐냐면 저희가 그 순트님의 에피소드를 듣고 나서 뭐였죠, 그거? 벨라스케스. 벨라스케스의 작업실, 맞죠? 네. 그 에피소드에 나온 그 공주가 그 전시회에 포함된다고 그래가지고 가게 됐잖아요. 네. 맞죠? 네, 맞습니다. 누구였더라? 마르게르타. 마르게르타인가? 그래서 그 전시회가 유생님이 딱 나온 걸 보고 예매를 해주셔가지고 저희 넷이 다 같이 가게 됐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조금 실망했어요. 아, 실망했다. 일단 저는 이제 가면 전시장이랑 작품 배치나 이런 게 눈에 들어와서 보게 되는데 전시장이 규모가 협소했는데 사람들이 또 좋은 작품이 많다 보니까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전시장이 매우 혼잡한 상황에서 작품을 보다 보니까 저는 조금 그 전시장 구성이나 배치나 이런 것들이 실망스러웠다의 느낌을 받았는데 작품은 좋은 작품이 많았어가지고 작품 자체는 되게 흥미롭게 보고 왔습니다. 다른 분들도 비슷한 감상이었나요? 저는 재밌게 보긴 봤는데 센트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답답했어요. 그래서 그 점은 조금 아쉽긴 했는데 그래도 나름 재밌게 봤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저는 좋았던 게 어쨌든 한 번 센트님의 설명을 듣고 가니까 거기에 나온 작품들을 볼 때 그때 했던 이야기들이 조금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오디오 가이드나 설명을 읽지 않아도 기본적인 지식은 가지고 보다 보니까 더 흥미롭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재밌게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노력 많이 했습니다. 제가 노력하면서 봤거든요. 유랑님도 그렇게 큰 감옥이 있었다는 것 같지는 않고 센트님하고 유세님은 열심히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넷이서 한 번 마시를 다녀왔습니다. 어쩐지 저희 일찍 나가시더라고요. 제가 전시회를 가면 항상 일바로 나가거든요. 뭐 그랬답니다. 저희 근황은 끝입니다. 다음 분 근황 얘기해 보시죠. 저는 대만에 다녀왔어요. 그곳에 또 다녀오셨어요? 어디를 자꾸 많이 가. 최근에 포르투갈 것 같다는 점이에요. 맞아요. 제가 어쨌든 프리랜서다 보니까 바쁠 때 확 바쁘고 시간이 날 땐 또 나요. 그래서 틈틈이 조금 다니려고 하는데 그래서 대만에 타이페이랑 가오슝이랑 가오슝 옆에 컨딩이라고 제주도 같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일주일을 다녀왔습니다. 여기 근황 만드시려고 해외여행인가? 저희 방송을 위한. 행복했습니까? 너무 좋았죠. 일단 사람이 없고 아직까지는 사람이 없고 한국보다는 따뜻해서 좋았어요. 근데 최근에 기온이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대만의 그 추위에 대비를 못한 분들이 많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집에 난방이 안 나온대요. 그래서 집 안에는 난방이 없다 보니까 좀 냉기가 돌아서 되게 춥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따뜻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행복했다? 네. 컨딩이 정말 좋더라고요. 사실 잘 아는 지역은 아니었고 처음 들어봤어? 네. 찾아보다가 일주일 동안 있어서 좀 시간이 여유로워서 갈 만한 곳을 찾아보다가 가게 되었던 건데 바닷가여서 바다가 되게 아름답고 지형이 제주도랑 굉장히 비슷해요. 현마음도 있고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이래서 되게 좋았어요. 추천하는 거네요? 거의? 언젠가 대만을 갈 일이 있으면 컨딩이라고요? 네. 컨딩이요. 그리고 그 누들로드에서 이제 우육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우육면이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에 더 보편적인 거는 대만식 우육면이거든요. 그래서 가서 우육면 맛있게 먹었어요. 저도 안 그래도 최근에 우육면 먹어봐서 패널 분들한테 사진을 보내드렸잖아요. 나 먹어봤다. 맛있게 드셨나요? 맛있게 먹으려고 노력했어요. 제가 두 개를 먹었거든요. 우육탕면이랑 도삭볶음면을 먹었는데 제 취향은 도삭볶음면에 조금 더 가까웠던 것 같아요. 먹어보니까 이런 맛이구나 라는 걸 느꼈고 나머지 두 개도 이제 조만간 먹어보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지내셨는지? 저는 크러쉬 콘서트 갔다 왔고요. 오늘 녹음 끝나고 저는 또 콘서트를 갑니다. 그래요? 어디 가요? 스맨파 콘서트를 갑니다. 와우. 그것도 콘서트를 하는구나. 되게 늦게 하네요. 네. 서울이 마지막인데 서울 오늘 마지막으로 가거든요. 재밌겠다. 재밌겠다. 물론 방송과 시차가 좀 있겠지만 재밌게 보려고 합니다. 크러쉬 콘서트는 어떠셨나요? 제가 3년 전에 봤었거든요. 크러쉬가 군대 가기 전에 한번 봤고 3년 만에 또 본 건데 훨씬 화려해지고 볼거리도 많고 재밌었긴 했는데 저는 사실 3년 전 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좀 아쉬웠어요. 사실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생각인가요? 그거는? 모르죠. 반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의 반응. 반응은 잘 안 찾아봐가지고 근데 저는 좀 엄청 많이 준비했더라고요. 엄청 춤도 열심히 추시고 저는 옛날에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뭐가 많아서 부산스러운 그런 느낌이었나요? 너무 애썼다. 그래서 너무 화려해졌다. 그런 느낌이 아닌데 나만의 소중한 크러쉬가 너무 커졌대요. 사람들한테 뺏긴 느낌도 들지 않았습니까? 그거까지는 아닌데. 홍대병 느낌을 그렇지. 홍대 인디병에 심취하고 계시는. 선생님이 와이너한 거 좋아하시잖아요. 너무 메이저해졌어. 사실 크러쉬는 와이너하다 보기에는 너무 어려운데 3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쨌든 간에 아쉬웠습니다. 다음에 또 갔다 와서 콘서트 얘기도 들려주시고 순트님도 얘기해 주셔야죠. 네. 저는 운동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등산도 한 번 갔다 오고 북한산 등산 갔다 오고 그리고 필라테스를 다시 시작했어요. 예전에 하다가 요새 너무 뻐근해가지고 시작했는데 하는 김에 1대1로 해보자. 그래서 정말 비용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너무 비싸요. 네. 정말 어마어마한데 1회라고 치면 얼마죠? 1회에 7만 원 넘어요. 아. 1회에 7만 원. 네. 몇 백 하잖아요. 그렇지. 보통 그렇게 하니까. 장기로 하면. 근데 큰맘 먹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1회 했거든요. 약간 재활치료를 받은 느낌이에요. 아. 근데 그 기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몸이 삐그덕하다가 약간 맞춰진 느낌? 확실히 효과가 있네요. 들어서 좀 장기로 해보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요새 PT 시작했었는데 저 이번 일주일 열심히 나왔거든요. 제가 지금 몸살나서 죽을 뻔했습니다. 네. 꾸준히 해야지. 네. 꾸준히 해야죠. 그래서 건강한 신체를 가꿔보겠다는 다짐을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새해 첫 달을 의미 있게 보내고 계시네요. 네. 네. 뭐요? 오늘 왜 이렇게 똑똑 끊기지? 어쨌든 할 건 해야죠. 두 번째 에피소드. 집단편의 두 번째 에피소드는 저희 쓴트님이 준비해 주셨는데 네. 어떤 걸 준비해 주셨는지.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바로 르네상스 시대의 가문 이야기입니다. 집단이라는 주제에 맞춰서 어떤 집단을 할까 곰곰이 고민을 하다가 예술계에서 가장 유명했던 가문의 이야기를 하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르네상스 시대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르네상스 이야기는 지난주에 유생님 에피소드에서도 잠깐 나오긴 했는데 다시 한 번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면 14세기에서 약 16세기에 유럽에서 퍼진 운동이에요. 이게 어떤 운동이냐면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 부흥 운동입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재생 또는 부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중세 시대의 그런 교회 중심, 신 중심의 문화에서 벗어나서 인간 중심의 세계관으로 회귀하자, 부활하자, 재생하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용어인데요. 이 시기에 정말 성행했던 가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문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르네상스는 특히 문화와 예술이 발달했던 시기잖아요. 이 문화와 예술 분야에서 혹시 르네상스의 3대 거장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해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3대 거장이다. 모르겠는데? 다빈치. 네. 한 번 맞춰보세요. 맞춰봅시다. 일단 다빈치 나왔고요. 라파엘로. 맞아요. 미칼란젤로. 맞습니다. 빈둥이 라파엘로 어떻게 알았어요? 왜 어떻게 알지? 다르게 꼽는 사람들도 있는데 흔히 세 명을 이야기해요. 레오나르 다빈치, 그리고 미칼란젤로 부오나로티, 그리고 라파엘로 산치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거장들이 수렴되는 곳이 있어요. 이 곳이 바로 오늘 이야기 나눌 메디치 가문입니다. 위지원 편에서 잠깐 얘기했었던 적이 있지 않나요? 아, 그랬네요. 메디치 가문의 얘기가 잠깐 나왔었죠. 네. 아주 잠깐 얘기 나왔던 것 같은데 이 가문은 먼저 간략하게 설명 먼저 드리면 세계 역사상 가장 성공했던 상인 가문이에요. 그리고 르네상스 시대에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던 예술가들, 예술가들의 재능을 알아보고 후원을 정말 퍼부은 가문입니다. 그래서 예술계에서는 이 메디치 가문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영향력이 컸던 가문인데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던 예술가 이외에도 보티첼리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보티첼리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던 가문이고요. 그리고 예술가들 이외에도 갈릴레오 갈릴레이, 그리고 마키아벨리, 그리고 단테 이렇게 위대한 철학자들이라든지 과학자들, 작가들을 후원했던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문이 없었다면 인류에서 되게 소중했던 그런 문화예술, 철학들이 없앴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술가들뿐만이 아니고 학교와 도서관, 공공도서관 이런 것들을 설립했던 가문이고요. 본인들의 자산들을 가장 마지막에는 모두 기증했어요. 모두 나라에 기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피렌체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 그 문화와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것도 이 메디치 가문입니다. 얼마 정도를 하신 거죠? 직권이요? 기부를. 기부를. 그건 조금 있다가. 예를 들어 다 쓰고 조금 남겨서 하는. 설마 그렇게 했어요? 정말. 그래서 오늘 에피소드의 제목은 메디치 전설이 되다인데요. 정말 전설로 남은 가문이거든요. 지금도 명맥이 유지되나요? 안타깝게도 이제 후에는 좀 말년이 좋지 않았어요. 가문의 후가 좀 좋지는 않았어요. 이것도 오늘 얘기가 나오나요? 잠깐 이야기 나올 건데. 그렇지만 그 영광의 시대 때에 활약이 너무나 빛났기 때문에 그때만으로도 이야기할 가치가 있는 가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야기를 시작해 볼 텐데 그 전에 여러분들한테 먼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역사 속에서 승승장구했던 기업들이나 가문들이나 왕조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장수 비결이 혹시 뭐일 것 같으신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장수한다는 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오랫동안 집권한 의미? 오랫동안 집권했다. 그런데 집권을 잘했다 할 때. 저는 이 질문 제일 먼저 떠오른 가문이 있었어요. 스웨덴의 발렌베리 가문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재벌 가문이거든요. 발렌베리? 처음 들어봐. 저도요. 저도요. 뭐야. 다 처음 들어보는데 왜 나만 처음 들어보는 줄 알았어요. 진짜요? 이거 우리나라의 삼성과 비교되는 재벌이라서 꽤 유명한데 여기가 재벌 가문이거든요. 지금도 굉장히 큰 여러 기업들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상속을 해요. 그러니까 세습을 해요. 회사들 세습을 하는데 엄청나게 검증 과정을 철저하게 거칩니다. 반드시 후계자가 있어야만 세습을 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은 혼자 힘으로 명문대학을 졸업해야 되고 반드시 회군을 갔다 와야 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만 상속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자체를 굉장히 투명하고 상속을 할지라도 엄청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고 상속을 시켜주는 거죠. 이래서 국민들한테도 굉장히 존경받는 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가문을 떠올렸을 때는 뭔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가문이야 혹은 집단이어야 장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비슷한데 결국에 특정 성공한 일반적인 그런 가문 혹은 기업과 정말 성공한 역사적으로 남는 기업이나 가문의 차이는 그 보편적인 가치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은데 후자의 정말 성공한 기업이나 가문 같은 경우에는 그 보편적인 가치를 조금 더 사회로 맞춘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사회가 됐든 국가가 됐든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고 가문이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이상에 한 번 더 한 발 더 나아가는 집단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집단들이 정말 장수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국가나 사회에서 지원을 그들에게도 해주기 때문에 이게 더 선순환이 되면서 더 성장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유생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본받을 만한 기업도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이런 측면도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해야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더 크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맥락의 생각이었는데 요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도록 되잖아요. 그것처럼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익 집단이니까 이익을 추구해야 하긴 하지만 그 방향성이 어쨌든 사회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쪽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그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게 장수의 비결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네. 청취자분들께서도 나름대로 생각을 하실 텐데 오늘 메디치 가문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과연 메디치 가문의 비결은 뭐였을까 이야기 속에서 한번 찾아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야기는 총 3대에 걸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1대, 2대, 3대로 이어지는 이 메디치 가문의 역사와 더불어서 이 메디치 가문의 영광의 순간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고요. 네. 3대에서 끝난 건 아니에요. 그 후대에도 조금 더 승승장구하긴 했거든요. 그렇지만 영광의 순간을 누린 그 대는 1대, 2대, 3대까지를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메디치 가문은 14세기 이탈리아를 배경으로 하는 가문이에요. 이때 14세기 이탈리아 상황이 어땠냐면 북부 지역에 도시국가가 약 30개 있었고요. 도시국가들이 있었고 모직물, 견직물, 가죽공업이 발달했고 지중해 무역 덕분에 상업활동이 활발했어요. 그리고 그중에서도 14세기 피란체는 이탈리아 북부 토스카나 지방의 도시국가였는데요. 르네상스 운동이 시작된 곳이에요. 그런데 왜 피렌체에서 르네상스 운동이 시작될 수 있었냐를 보면 피렌체의 그 조건 자체가 피렌체가 항구를 통해서 극제구역이 활발했어요. 그래서 로마, 밀라노, 베네치아 공화국의 중간에 위치해서 교역에 유리한 위치에 발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무역이 활발했고 오고 가는 문화들이 활발했고 그렇다 보니까 금융업도 활발했고 그리고 문화예술도 성향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당시에 피렌체에는 은행이 발달해 있었어요. 왜 은행이 발달했냐면 무역이 활발하다 보니까 상인들이 피렌체로 모여들여서 은행업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역업, 은행업, 금융업 이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도시였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어떤 인물이 등장하냐면요. 조반니, 디비치, 메디치가 등장합니다. 쉽게 말해서 조반니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이 조반니는 메디치 가문의 시작점이 되는 인물이에요. 이 조반니, 메디치는 메디치 가문 사람이었는데요. 메디치 가문은 원래 의사나 약총상에 종사하는 가문이었을 거라고 추측들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 메디치라는 말 자체가 약사업을 의미하는 메디코라는 단어에서 이름이 유래됐을 것이다 라고 추측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 조반니는 당시에 낮은 신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낮은 신분인 상인 집안의 사람이었고요. 처음에는 평범한 시골 청년이었는데 은행업을 우연한 기획, 친척을 통해서 배우게 됐고 이 자신이 배운 은행업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피렌체로 이수를 합니다. 그래서 피렌체에서 아주 소소한 재산과 아내가 가져왔던 지참금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결혼을 할 때 아내가 지참금을 가지고 오는 게 문화였기 때문에 그 지참금을 바탕으로 은행업을 자그맣게 시작합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은행업은 존중받는 직업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은행업은 대부업자를 말했거든요. 그래서 고리대금업이 있잖아요. 은행업은 호황이었지만 은행업을 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조반니는 은행업을 시작을 합니다. 이때 당시의 은행은 지금 은행이랑은 조금은 다르겠지만 그래도 지금의 은행에서 처리하는 업무들을 처리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떤 일들을 주로 했냐면 외환거래 그리고 계좌이체 업무도 봐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도시 간에 거래를 했을 때 이 은행에서 저은행으로 이체하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 있었겠죠. 그런 업무를 봤는데 당시에 피렌체에는 이 조반니가 세웠던 은행뿐만이 아니고 약 70여 개의 은행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조반니가 70여 개의 은행 중에서도 이제 선두격의 은행의 약간 다크호스, 은행업의 다크호스로 떠오르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조반니의 인맥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이제 은행업을 하다 보면 여러 사람이랑 많이 거래를 하잖아요. 그런데 조반니의 거래 고객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발다살의 코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발다살의 코사의 예전 직업은 떠도는 썰로는 해적이라는 말이 있던데 어쨌든 돈이 많은 사람이었나 봐요. 그런데 이 발다살의 코사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교황이 되고 싶었던 사람이었어요. 해적 주제. 여기서 알고 계셔야 될 게 이 당시에 교회가 상당히 혼란한 시기였어요. 중세를 거쳐서 상당히 혼란한 시기였기 때문에 교황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 아예 터무니없는 말은 아니었어요. 그럼 돈만 많으면 될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물론 이제 신망도 있어야 하고 하겠지만 어떻게 어떻게 잘 올라가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발다살의 코사와 조반니의 은행이 거래를 하고 있었던 거죠. 네. 발대살의 코사가 어느 날 조반니를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나 교황이 되고 싶은데 자금 좀 지원해 줄 수 있냐라고 물어봐요. 그런데 조반니가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빌려주는 돈의 규모가 약 100억 원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단위로 환산해서 아니면 그 당시 그 당시에 100억 원 정도. 현찰로? 그렇죠. 그 당시에 100억이면 미친 거 아니야? 지금으로 따지면? 지금의 100억. 아, 지금의 100억 원. 네, 네. 지금의 100억 원. 지금으로 따지면 100억이죠. 지금의 100억 원 정도를 빌려달라고 한 거죠. 그래서 조반니가 빌려줘요. 빌려주는데 교황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교황으로 선출이 된 거예요. 정말 돈만 있으면 됐군요. 이 교황이 바로 요한 23세입니다. 투자에 성공했네. 네, 투자에 성공한 거죠. 당시에 교황청에서는 전담 은행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교황청으로 들어오는 돈이 어마어마했고 교황청에서도 돈을 이제 융통하는 시스템이 필요했기 때문에 교황청 전담 은행을 두고 거래를 했는데 발다사레코스가 교황이 되고 메디치가 도와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메디치 은행은 교황 전담 은행이 된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성공 가도를 달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조반니는 이 사람을 잘 본 그 안목을 통해서 자신의 은행을 한 단계 올라서는 그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재미가 없겠죠. 그런데 5년 만에 이 요한 23세가 쫓겨나게 돼요. 왜냐하면 당시에 교황청이 분열된 상황이었고 교황청에서도 이제 본인들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회의를 열어요. 그래서 공의회라는 걸 여는데 여기서 요한 23세를 탄핵시켜버린 거예요. 이 탄핵의 이유는 들어보세요. 2단, 성직매매,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동성애, 전임 교황을 독살한 죄, 그리고 볼로니아에서 200명 이상의 여인들을 유혹한 죄. 유혹만 했답니까? 아니면 살인죄, 강간죄, 이런 명목들로 교황이 탄핵되게 됩니다. 빡세네요. 이 상황에서 대단하시네. 이 상황에서 조반니도 이제 위험해진 거잖아요. 자기가 지원까지 해줬고 자기가 지원을 통해서 이 교황이 됐고 그런데 자기가 지원해서 된 교황이 이렇게 개차반이었다니 본인의 입지도 위험했던 그 순간에 조반니는 또 하나의 결정을 내립니다.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아, 이 교황을 끝까지 지원해줘야겠다. 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교황이 쫓겨날 때 이제 벌금을 내야 되는 처지였어요. 교황 23세가. 그런데 벌금도 대신 내주고요. 이 교황 23세가 쫓겨난 다음에 몸을 거쳐도 마련해주고요. 계속해서 지원을 해줘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미친놈인가? 그리고 나중에는 세례당의 묘까지 세워주거든요. 저 알 것 같아요. 그 동성애자라고 했잖아요. 사랑의 동성애 아니에요?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누명이었어요? 네? 누명이었어요? 아니요. 정말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진짜요? 네. 그런데 끝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그게 다음 교황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정답이요. 맞습니까? 아, 역시 동성애 아닙니다. 동성애로 가면 오늘 에피소드가 너무 저렴해져요. 네. 너무 마이너해집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 요한 23세가 탄핵되고 나서 이 메디치 은행도 전담 은행에서 멀어져요. 그런데 이 다음 교황이 이 메디치 의리를 본 거예요. 아,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이 은행업에서 신뢰가 얼마나 중요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음 교황도 내가 나중에 혹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얘는 나 안 버리겠지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미 메디치 은행의 규모 자체가 다른 은행과는 비견할 바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교황도 첫 번째 이유는 현금 동원력. 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렇게 돼도 뭔가 돈을 좀 이렇게 해서 도와주겠지라는 생각도 했을 거고 두 번째로는 이 의리를 지키는 모습. 아, 이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라는 이런 면모들을 보고 다음에도 이제 이 사람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조반니가 의도했는지가 궁금하다.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한 의리였을 수도 있잖아요. 4, 5년 함께하던 교황을 위해서 저 사람이 위기에 빠졌으니까 구해준다. 이런 식의 결정도 가능했을 것 같고 아, 대부합하는 사람들이 그런 단순 의리로 움직였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의도된 거였다면 뭐 예를 들어서 후대에 발생한 일들까지 의도한 거였다면 되게 대단한 사람인 거지. 네네.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서 느끼는 점은 이 사람은 정말 뛰어난 사업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후의 일까지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요한 23세라고 하셨나요? 쫓겨난 사람이? 그 사람이 나중에 그 사람을 버리잖아. 어떤 해꽂이를 할지 모른단 말이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네요.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 고려를 했겠네. 네. 여러 가지 고려를 했는데 그게 이제 딱 맞아 떨어진 거죠. 이렇게 해서 메디치 가문은 아주 성공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이 거의 가문의 토대를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고요. 이때 이미 메디치는 피렌체의 약간 행정장관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당시에 피렌체가 공화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국가였어요. 그래서 이제 지도할 사람을 뽑는 것도 여러 시민 중에 투표를 통해서 선출해가지고 분기마다 바꿔지고 바꿔지고 이런 시기였는데 거의 피렌체의 행정장관이자 지도자로 올라서게 된 이 기반이 마련되게 된 거죠. 이 조반니 때를 지나서 이제 이대에서는 그야말로 가문의 영광을 누리게 되고요. 그리고 가문의 영광 속에서 여러 가지 예술이 탄생하게 되는데요. 이 시기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반니에 이어서 이 메디치 가문을 맡게 되는 사람은 조반니의 장남이었어요. 조반니의 장남 이름은 코시모 대 메디치인데요. 이분도 줄여서 코시모라고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반니가 코시모에게 가문을 물려주면서 재산을 물려주면서 조언을 해줍니다. 어떤 조언을 해주셨을 것 같으세요? 어마어마한 재산을 물려줘요. 약 1,800억 원 정도 물려주게 돼요. 어떤 조언을 했을까요? 뱃빠지게 모았다. 이르면 뒤진다. 이런 거는 아니었을 것 같고. 신뢰를, 친일을 잘 지켜라. 친일을 잘 지켜라. 비슷한 맥락에서 당장의 이익만 보고 행동하지 말고 조금 더 장기간을 보고 큰 안목을 가져라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되게 특이한 말을 했을 것 같은데 무슨 말을 했을지가 안 떠오르네. 그래요? 특이한 말은 아니에요. 그래요? 네. 어떤 말을 했죠? 조반니는 코시모한테 겸손할 것, 그리고 약자에게 자비로울 것, 그리고 강자를 거스르려고 하지 말 것, 그리고 가능한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활동할 것,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현명한 분이네요.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스웨덴 발렌베리 가문 있잖아요. 거기에 가문에 신조가 있거든요. 그 신조도 존재하되 드러내지 않는다래요.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잘되는 가문들이. 네, 네. 근데 왜 이렇게 말했는지를 조금 더 살펴보면 이 당시에 상인 계급은 낮은 신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상인 계급이 어마어마한 돈을 소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공격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거의 이제 피렌체의 행정장관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험에 처할 상황이 많았을 거라고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남한테 어마어마한 돈을 물려주면서 이런 조언을 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현명하네요. 강자를 거스르지 말라는 조언은 되게 쉽지 않은 조언인데. 그렇죠. 맞아요. 신기하다. 그게 더 쉬운 조언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쉽지 않다라는 게 일반적으로 자식한테 물려주는 조언이라고 하기에는 그게 되게 좀 뜬금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약자를 보호해라 이런 거는 되게 일반적이지만 강자를 거스르지 말라라는 거는 좀 특이하게 느껴져가지고. 저도 특이하게 느껴지긴 해도 그 상인의 감각이 되게 느껴지는 조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특이한 것 같아요.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해온 교과서를 통해 접한 가문들은 대부분 왕족이거나 귀족이거나 이렇잖아요. 그 상인들만의 특유의 그 감각을 이렇게 보여준 문구 같아서. 맞습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의 이성은 장사꾼이다. 그런 냄새가 약간 영토삼이로 끝난 교육이라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조반니의 장남은 어떤 인물이었냐면 어릴 때부터 경영 교육을 받았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사업 능력이 뛰어났던 인물이고요. 그것에 더해서 인품도 훌륭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조언을 해준 것도 있겠지만. 사람 자체의 인품도 뛰어났다라고 평가를 받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칭호를 받냐면 피렌체의 국부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네, 이거는 한두 권의 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고 피렌체 사람들에게서 국부다. 우리의 국부였다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인물이기도 해요. 일단 이 인물이 어떤 사업 수환을 보였는지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과 협상하는 능력이 뛰어났어요. 그래서 귀족들, 권력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고요. 그들한테 큰 돈을 계속 빌려줬어요. 그런데 그를 통해서 얻게 되는 건 각종 특혜였습니다. 그래서 이 메디츠 가문이 나중에는 은행업에서 사업을 확장해서 여러 가지 사업에 도전하게 되는데 이런 사업들의 독점권을 획득하게 돼요. 그러니까 귀족이랑 권력자들한테 돈을 주고 사업의 독점권을 따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업을 늘려가게 되는데 두 번째 능력이 바로 사업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도 번창시킵니다. 이 당시에 피렌체에서는 양모 사업과 비단 사업같이 직물 사업이 되게 성행했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이 양모와 비단 사업에서 수입, 제조, 수출하는 구조를 만들어서 이 사업에 성공적으로 이끄는 역할도 해주게 되고요. 흔히 사업 천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머리가 비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개국어를 할 정도로 어학 능력도 뛰어났다고 하고 사람들과의 협상 능력도 뛰어났기 때문에 이런 사업도 아주 훌륭하게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사업뿐만이 아니고 보험도 운영하게 돼요. 그런데 이 보험도 지금의 보험의 약간 기초가 되는 개념이더라고요. 어떤 보험을 운영했냐면 해상보험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모험대차라고 부르더라고요. 모험대차가 뭐냐면 이제 배에 물건을 실어서 운반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배의 물건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배가 무사히 도착하면 일종의 이자와 함께 돈을 회수받고 배가 무사히 도착하지 않으면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상환을 면제해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진짜 보험이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험도 운영을 하는데 이 당시에는 배를 통해서 운반하는 게 최선이었기 때문에 보험도 상당히 잘 됐다고 하더라고요. 보험료를 미리 주는 보험이네요, 일종의?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자본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보험이게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손해도 감수하고 하는 건데 이거를 감수하고 이런 보험도 운영을 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은행에 분점을 내기 시작합니다. 네, 이거는 조반니 때에서도 이제 시작됐던 일인데 당시에 은행은 많았어요. 그런데 은행에 분점을 내서 약간 프랜차이즈처럼 관리하는 은행은 많지 않았던 말이죠. 그런데 이 메디치 은행에서는 곳곳에 분점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해외 지점이죠. 지금으로 치면 해외 지점을 설립해서 해당 지점에서 낸 이익은 지역 파트너와 그리고 이 메디치 가문, 이 나눠먹는 형식으로 지점을 내는데 이익을 많이 내면 많이 낼수록 파트너가 가져가는 비율을 높게 측정을 해줬어요. 성과격제.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개념을 통해서 정말 은행도 쑥쑥 성장을 시킵니다. 그 당시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러니까요. 그냥 감각인가? 상인적 감각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사업이나 이제 돈의 측면에서만 몰두를 한 게 아니고 또 하나의 눈독을 들이기 시작하는데 두 번째 눈독을 들인 것이 바로 명예였어요. 네. 명예의 욕심을 내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서도 돈의 힘을 맘껏 뽐낼 수 있었던 것이 당시에 이 코시모 메디치가 가문을 운영할 때에는 다섯 개의 도시국가로 크게 쪼개져 있었어요. 네. 그 주변 국들이 어떤 국들이었냐면 밀라노, 베네치아, 피렌체, 로마, 나폴리 이렇게 쪼개져 있었는데 아무래도 쪼개져 있고 도시국가들이다 보니까 전쟁이 끊이지 않았겠죠. 네. 네. 그런데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용병이 필요했겠죠. 네.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끊임없이 용병을 사고 전쟁을 치르고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런데 메디치 가문에서 나라에서 용병을 살 수 있게 끊임없이 돈을 대줍니다. 네. 빌려주는 형식이었는데 사실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흔히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메디치 가문이 나라를 구하고 있다. 메디치 가문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잘 살게 만들고 있다라는 인식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시민들도 거부할 수 없이 메디치 가문은 정말 최고다. 우리나라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라고 칭찬을 하기 시작하고요. 네. 기세를 몰아서 이 메디치 가문에서는 메디치 가문의 지지자들로 피렌체 정부도 구성을 합니다. 공화국이었기 때문에 그 공화국에 있던 의원들, 의회 의원들을 메디치 가 사람들로 구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에 멈춘 게 아니라 나라에서 진행되는 각종 종교 행사를 지원해줘요. 거기서 돈을 지원해주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도 이제 싫어할 이유가 없는 거죠. 메디치 가문은 싫어할 이유를 없애버립니다. 물론 중간에 견제했던 가문 때문에 이 코시모 메디치가 유배를 떠난 때도 있었어요. 이게 어떤 일이었냐면 견제 가문에서 코시모가 이 당시에 집을 지으려고 했어요. 돈이 너무 많으니까 건물을 지어야겠다, 집을 지어야겠다 해서 이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견제 가문에서 피렌체 정부 사람들과 교황청에 뭐라고 모함을 했냐면 지금 코시모가 지으려고 하는 저 건물이 왕궁이다. 왕궁을 지어서 이제 자기가 왕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 저렇게 짓는 거다라고 모함을 한 거예요. 이 모함을 통해서 코시모가 잠시 유배를 떠난 적도 있는데 또 금방 돌아와요. 그리고 금방 돌아올 때에는 표현하기로는 시민들이 꽃가루를 뿌리면서 환호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위기도 겪기는 하지만 돌아와서 더 큰 환호를 받게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그 당시에는 그렇게 모함당한 거 외에는 부정적인 평가가 일절 없었나요? 당시에는 견제 가문들에 의해서는 계속해서 견제를 받아요. 그리고 반대파 세력도 있었겠죠. 그런데 대다수의 시민은 지금 이 메디치가 나라도 구해주고 공공적인 사업도 많이 해서 문화예술도 많이 융성하게 만들어주고 지원도 많이 해주고 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시민들이 좋아하는 측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부라는 칭호도 받게 되는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코시모가 또 하나 눈을 돌린 곳이 바로 문화와 예술입니다. 일단 코시모는 책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책을 많이 읽었다고는 표현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책을 모으는 걸 좋아했습니다. 유생님 같이. 그래서 책 사냥꾼을 고용합니다. 그래서 책 사냥꾼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외국을 돌아다니면서 고서적을 수집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책이 귀했잖아요. 네, 맞아요. 고서를 수집해서 가져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책 양이 많아지겠죠. 이거를 메디치 도서관에 두게 되는데요. 이거는 지금도 있는 피렌체의 라우렌치아나 도서관이 되거든요. 방대한 양의 고서적을 수집하게 되고요. 이건 피렌체 내에 있는 책만 수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에서도 상당히 가치가 있는 일이었다라고 평가를 받아요. 그리고 철학에도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철학 서적뿐만이 아니고 철학자도 지원해주는 역할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메디치의 별장에 뭐도 창설을 하냐면 아카데미아 플라토니카라고 창설을 해요. 플라톤이 연상되시죠? 고대 플라톤이 연구했던 아카데미아에서처럼 이제 철학을 연구하는 곳이에요. 별장의 철학을 연구하는 곳을 두고 거기에 철학자도 부르고 예술가도 부르고 해가지고 의견을 나누면서 토론을 시키고 그걸 통해서 또 철학과 예술을 발전시키고 이런 역할들을 해준 거예요. 그를 통해서 이제 큰 예술가들, 철학자들이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런 분들이고요. 코시모 시대에 또 특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예술가 한 명이 도나텔로라는 조각가예요. 이 도나텔로도 끊임없는 지원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도나텔로가 마지막 후년이 또 좋지 않았는데 그 좋지 않은 후년에서도 코시모가 끈을 놓지 않고 지원해줬다라는 말이 또 있더라고요. 부럽다. 네. 이렇게 해서 코시모가 정말 가문을 융성하게 만듭니다. 융성하게 만들고 떠나게 되는데요. 이제 코시모를 이어서 가문을 이어받을 사람이 또 코시모의 아들이었어요. 피에로라는 사람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이 피에로는 몸이 좋지 않았어요. 통풍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세상을 일찍 떠나버려요. 아이고. 메디치가 어떤 인물이었냐 하면 사실 사업적 능력이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능력이 좋았냐. 말빨이 좋았고요. 그리고 예술을 보는 안목이 있었고요. 그리고 철학에도 능통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약간 인문학적 관점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로렌초 대 메디치는 스무살의 나이로 가문의 수장이 됩니다. 상당히 어린 나이의 가문의 수장이 되는데 가문을 본격적으로 맞기 전에 하나의 큰 사건을 겪어요. 어떤 사건을 겪냐면 동생이 있었는데 견제 가문이 교황과 짜고 이 로렌초와 로렌초의 동생을 죽이려고 살해 사건을 펴요. 그런데 그 살해 사건에서 동생이 살해돼요. 그 사건을 겪습니다. 그런데 로렌초는 살아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후에 집권을 할 때의 방식이 약간 독재자처럼 군림을 하게 돼요. 왕이 아닌데 약간 돈이 많다 보니까 그 힘을 가지고 독재자로 약간 군림하는 경향이 있었고 이때 피렌체 시민들의 정치적인 자유가 다소 위축됐다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가문을 맞게 되는데요. 이 인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술적 능력이 뛰어났고 언변이 뛰어났기 때문에 외교를 잘했어요. 외교를 잘했고 화술이 좋았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의 전쟁 위기에서 평화협정을 잘 이끌어냈다고 해요. 그러니까 피렌체 시민들도 이 로렌초를 일컬어서 위대한 자라는 칭호를 준 것도 전쟁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해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자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이 로렌초 시기에도 위기는 있었어요. 아까 코시모가 견제를 받았던 것처럼 로렌초도 견제를 받습니다. 누구한테 견제를 받냐면 메디치가를 견제하던 교황 그리고 영토 확장의 욕심을 가지고 있던 옆쪽에 있던 나폴리 왕의 견제를 받아요. 그래서 이 교황과 나폴리 왕 그리고 견제 가문이 합작해서 피렌체에 있는 이 메디치를 몰아내려고 해요. 로렌초 메디치를 몰아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쉽게 물러나지 않으니까 교황이 이 피렌체에 뭘 해버리냐면 파문을 해버려요. 파문이 뭐냐면 교황이 파문한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피렌체를 완전히 무시해버리겠다라는 뜻이에요. 교회에서 제외시켜버리겠다라는 협박을 하거든요. 메디치 너네가 물러나지 않으면 우리가 너네를 파문시켜버리겠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피렌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메디치 가문이 물러나지 않으면 우리가 파문당해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잖아요. 이때 로렌초가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요. 어떤 결정을 내렸을 것 같으세요? 물러나겠어. 아니야? 또요? 파문해봐. 이 인물의 특징을 생각해보세요. 할테면 해봐라. 할테면 해봐라. 이 인물의 특징을 생각하면 교황을 돈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문화예술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떠오르지 않네요. 초반에는 막 전쟁을 해요. 조금조그맣게 막 전쟁을 하는데 수적으로 로렌초한테 불리한 거예요. 불리하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좀 이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 거죠. 피렌체 시민들도 전쟁 피로가 쌓이게 되고 제가 아까 로렌초가 문화예술을 사랑하고 언변이 뛰어나다고 했잖아요. 외교를 하나요? 내가 직접 나폴리에 가겠다라고 나폴리로 출동을 합니다. 그래서 나폴리 왕을 꼬셔요. 여러 가지 협상을 했겠죠. 그런데 혈혈단신으로 직접 나폴리로 출동해서 협상을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교황은 낙동강 오리알이 됐겠죠. 그런데 나폴리 왕과 협상을 해서 나폴리 왕이 그 전쟁에서 물러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또 한 번 피렌체를 구해내고 피렌체에서 메디치에이치를 굳힙니다. 명이 기네요, 이 친구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협상한 기간이 3개월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협상했던 내용이 궁금해가지고 좀 찾아보니까 이런 식으로 협상을 했대요. 교황 봐, 너가 지금 동맹 맺고 있는 교황 보는데 교황이 바뀔 때마다 교황청 정책 바뀌지 않냐.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 교황이랑 편먹고 그렇게 해도 교황 바뀌어버리면 너네 낙동강 오리알 될 수 있는 거야. 라고 협상을 했다고 하고요. 미간질을 했군요. 그리고 돈으로도 너네 내가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한 재력가인데 나폴리 너네 우리랑 협상하면, 협력 맺으면 우리보다 좋은 우방은 없을걸? 이라고 말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었던 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전쟁보다 평화를 추구했던 사람들 중에 위인이 된 사람이 더 많지 않냐. 그러니까 고대 통치자들을 봐라. 좋은 사람은 오히려 평화를 유지했던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협상을 했다고 합니다. 발빨이 정말 장난이 아니었네요. 네. 그렇죠. 이렇게 위대한 자가 된 로렌초가 또 하나 열을 올린 분야가 바로 예술 분야인데요. 이제 이 예술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이 로렌초와 로렌초가 후원했던 예술가와의 에피소드는 되게 많은데요. 두 분만 딱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인물은 미켈란젤로입니다. 미켈란젤로 보나루티인데요. 이 미켈란젤로가 상당히 어렸을 때 미켈란젤로의 재능을 발견했다고 해요. 첫 만남을 어떻게 하냐면 미켈란젤로가 이제 조각을 하고 있었대요. 조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조각을 했던 게 고대 목신의 형상이었대요. 고대 목신의 형상을 미켈란젤로가 이때 어떤 일들을 했냐면 만들어서 고대 목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땅을 파요. 그리고 땅에 묻어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다시 파요. 그다음에 본인이 조각한 그 고대 목상의 형상을 마치 유물인 것처럼 속여서 사람들한테 파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먹혔던 거예요.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이날도 목신의 작품을 만들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 로렌초가 지나가다가 이 목신 형상을 본 거예요. 미켈란초가 막 조각을 하고 있으니까 와 진짜 잘 만들었다. 그런데 너 이까지 표현했구나. 치아까지 표현했구나. 그런데 고대 목신은 나이가 들어서 이가 그렇게 성하지 않을 텐데? 라고 말한 거예요. 그 당시에 미켈란젤로가 부끄러웠던 거죠. 이 새끼가? 그랬던 거죠. 그래서 바로 그 조각 끌을 들고 이를 다 허물어진 이로. 그러니까 잇몸이 다 허물어지고 이런 형태로 수정했다고 해요. 이렇게 첫 만남을 갔습니다. 그 후에 로렌초는 미켈란젤로의 재능을 알아본 거잖아요. 미켈란젤로를 본인의 집으로 초대를 해요. 초대해서 밥도 주고 그리고 철학자들과 교류도 하게 해주고 책도 읽게 해주고 자신의 식탁에서 같이 식사도 하고 하면서 관계를 맺기 시작한 거죠. 지원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습니다. 돈을 줬다고 하는데 이게 정확한 금액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떠도는 말로는 현재 가치로 쳤을 때 월 500을 기본으로 줬다고 해요. 네, 그러운데요? 월 500을 기본으로 줬다고 하고요. 미켈란젤로가 조각에 필요하다고 하면 시체까지 구해다 줬대요. 그 정도로 열성적으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얘네는 간섭이 없었을까? 그 얘기 조금 이따가 하려고요. 미켈란젤로는 메디츠가 안에 들어가서 공부를 할 뿐만 아니라 몇 년 동안 지내게 돼요. 그래서 파격적인 우대를 받았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여러 가지 대우를 받는데 안타깝게도 로렌초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그 아들들한테는 좀 핍박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그 후에는 이제 집에서 나왔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켈란젤로의 유명한 작품들을 만들 수 있게 돈을 지원해주고 여러 가지 토대를 만들어준 것이 이 메디츠가의 힘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술가는 바로 산드로 보티첼리입니다. 이 보티첼리의 작품 중에 가장 유명한 작품이다라고 하면 비너스의 탄생과 프리마베라라는 봄이라는 이름의 작품이에요. 아마 보면 아실 거예요. 검색해보시면 아, 이 작품이구나 라고 아실 텐데 이 두 작품은 모두 우피치 미술관에 소장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우피치 미술관 자체가 메디츠가의 화랑이었거든요. 이거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메디츠가의 사무실이라는 의미로 우피치 미술관이었는데 이 미술관에 소장이 되었다는 건 당연히 메디츠가의 주문에 의해서 만들어진 작품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티첼리는 그림 안에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를 많이 남겨둔 걸로 되게 유명한데요. 오늘 이야기 나눠볼 작품은 그 중에서도 아까 프리마베라, 봄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지금 같이 그림 보시면서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봄이라는 작품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존재합니다. 철학적 해석, 신화적 해석, 사랑에 대한 해석, 정치적 해석, 여러 가지 해석이 존재하는데 로렌초 메디츠가가 작품을 주문했다라는 의미로 봤을 때 이 작품을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흔히 피른체에 불어오는 따뜻한 기운을 작품으로 표현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선두에 남성이 보이거든요. 남성 신이에요. 신이 보이는데 이 신이 어떤 신이냐면 헤르메스라는 상업의 신입니다. 이 인물이 작품을 이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인물이 메디츠가 로편이 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그 뒤를 따르는 것이 미의 신, 사랑의 신, 그리고 꽃의 신, 서풍의 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맨 끝에 가장 오른편에 있는 약간 유령처럼 보이는 게 서풍의 신이에요. 찬 바람을 내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찬 바람을 몰아내고 메디츠가가 피렌체의 따뜻한 봄의 기운을 퍼뜨린다라는 의미로 이 작품을 해석하는 견해도 많아요. 그래서 메디츠가의 주문에 의해서 만들어진 작품이고 보티첼리도 지원을 받으면서 작품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작품에 많이 들어갔다. 작품의 해석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로렌초의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로렌초의 문제가 뭐였냐면 이렇게 정치도 잘하고 문화예술활동도 많이 후원해줬잖아요. 그런데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적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은행 관리를 소홀히 합니다. 그래서 가문이 서서히 몰락하기 시작해요. 이 로렌초 때 해외 곳곳에 퍼져 있던 지점들이 줄줄이 파산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본전만 남아요. 이 피렌체에 있던 본전만 남게 되고요. 그리고 상업적인 힘을 바탕으로 했던 가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적인 수환이 없었다라는 거는 치명적인 약점으로 이 메디츠가로 돌아오는데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야기 나눠볼 부분은 이제 메디츠 가문의 뒤안개 그리고 메디츠 가문이 남긴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메디츠 가문은 로렌초의 사업 실패를 바탕으로 서서히 몰락하게 되는데요. 이게 사업이 실패하니까 메디츠가를 노리고 있던 여러 가문이 메디츠가를 또 공격해요. 여러 형태로 공격을 합니다. 정치적으로도 공격하고 은행 그런 사업적으로도 공격하고 여러 공격을 퍼붓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메디츠 가문은 그 힘이 점점 약해지게 되고요. 또 치명적이었던 것이 메디츠가가 뛰어난 사업 수환을 발휘하고 뛰어난 그런 외교 실력을 발휘하고 이랬던 것이 후대 자손들의 가소는 되게 약해져요. 그래서 후대 자손들 중에서는 뛰어난 경영 능력을 보이거나 뛰어난 정치 능력을 보이거나 이런 인물들이 딱히 등장하지가 않는 것이 또 하나의 문제로 꼽힙니다. 그래서 사실 로렌초 이후에 이 메디츠 가문에서 교황도 배출이 돼요. 두 명의 교황도 배출이 되고 심지어는 두 명의 프랑스 왕비까지 배출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문의 힘 자체는 점점 약화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약화되다가 결국에는 가문의 이야기는 끝나는데요. 이 메디츠가의 영광스러운 그런 면모들은 이렇게 끝맺음을 하지만 돌아서 생각해보면 메디츠가의 전성기태의 재산을 한화가치로 따져봤을 때 약 145조 원이었다고 주장을 해요. 개쩐다. 그리고 대에 걸쳐서 몇 천억 단위로 예술가들에게 후원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교황까지 배출해서 그 교황의 권위까지 올랐다는 거는 어느 정도의 신분 상승을 했다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했던 가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술적인 분야로 보면 우피치 미술관을 남겼어요. 우피치 미술관은 약 2천여 점이 넘는 작품들이 소장되어 있는데 이게 모두 메디츠가가 수집하거나 후원하거나 주문한 작품들입니다. 엄청난 유산이고요. 그리고 피렌체에 남아있는 성당, 공공도서관 이런 장소들도 메디츠가가 짓거나 메디츠가가 후원했거나 하는 건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메디츠가는 이렇게 화려하게 한 시대를 정말 장악하고 전성기를 보내고 역사 속에 길이길이 남은 전설이 된 가문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하나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주요 통치자들 있잖아요. 주요 통치자들이라고 하면 메디츠가 오늘 이야기 나누고 있는 메디츠가를 포함해서 프랑스의 루이 14세 또는 조선의 세종 등등이 문화와 예술의 후원을 아끼지 않았어요. 특히 오늘 메디츠가의 경우에는 정말 몇 천억씩 투자할 정도로 문화와 예술을 후원했는데 왜 이런 가문들은 예술과 학문, 문화, 철학 이런 분야를 후원하는데 열과 성을 다했을지 오늘 메디츠가로 한정지어서 말씀해주셔도 좋고 가문들에 대해서 말씀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제 생각에는 일단 가치를 알았던 것 같고 그 가치라 함은 그들이 메디츠가로 한정지어서 얘기하면 일단 상업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돈을 그 이상으로 더 번다에 대한 그냥 매력을 덜 느꼈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문화예술적으로 더 자신들의 이야기가 길게 남을 수 있는 것에 가치를 더 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일단 가장 먼저 들고 두 번째로는 이거랑 반대로 그냥 단순히 재밌어서도 조금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 재밌다는 게 이런 예술가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미술이나 아니면 조각들이 그냥 보는 게 재밌는 거죠. 그냥 돈 버는 거하고 다른 측면의 매력을 그 사람들은 느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좀 상반되는 개념이 혼합돼가지고 이들의 행동을 이끌어 나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계속 든 것 같아요. 저도 메디치 가문에 한정 지어서 얘기를 하자면 아까 그 명예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어쨌든 신분적인 한계가 있었으니까 그거를 보완하려는 측면에서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예술이랑 문화를 후원하는 거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예술 분야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익으로 굴러가는 판이 아니다 보니까 후원자 없이는 마음껏 예술 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랬을 때 이제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걸 후원해줬을 때 얻을 수 있는 그런 명예나 권력의 힘 같은 거를 좀 알고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그 현대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아도르노, 호크하이머 같은 사람들은 이제 문화산업이 이데올로기를 유지하려는 그런 수단이라고 보는 관점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현대적인 측면에서는 약간 그런 지배 권력을 유지하려는 그런 수단으로서도 작용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그 버티첼리의 작품과도 좀 연결질 수가 있겠네요. 의도에 따라서 만들어진 작품의 방향성을 보면 유랑님이 말씀해주시는 방향과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는 과시였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 정도의 재력이 있고 이런 사람들조차도 내가 후원할 수 있는 어떤 재력이 있고 힘이 있다는 걸 과시하고 가문의 세를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드높일 수 있는 하나의 장치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대적인 의미에서도 유랑님이랑 비슷하게 생각해보면 오늘 나와서 미술품이라든지 이런 예술품 혹은 문화예술가를 지원해서 나만이 가질 수 있는 예술품을 가질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 돈과 연결되지 않나 라는 사이도 들어요. 예술품이라는 게 대부분 사실은 거래하는 것 자체에서 세금도 많이 감면되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통해서 많이 돈세탁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세금 회피 같은 것도 많이 하니까 현대로 오면 올수록 그런 것들이 어떤 시장경제나 만나면서 약간 필요에 의해서 혹은 더 나아가서는 탈법적인 요소까지도 내포할 정도로 강력한 무기가 된다라는 사이도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 시기에도 약간 그런 상업가로서의 어떤 감각이 이게 뭔가 작동했던 게 아닌가라는 사이도 들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열성을 다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몇 가지 단서를 찾을 수가 있었어요. 먼저 첫 번째는 면죄부를 얻기 위해서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고리대금업을 했잖아요. 은행업을 했잖아요. 당시에 기독교에서는 재물을 쌓아두는 것 자체가 죄악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은행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죄악인 거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신을 믿고 교회에서 신을 믿는 그런 게 너무나 일반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늘 이 은행업자들은 우리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당 설립에도 도움을 주고 그리고 교회 설립, 그런 신학적인 작품을 만드는 거에 후원해주고 이런 일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의 예를 살펴보면 이 메디치가에서 지금 피렌체에 있는 두 오모 성당에 돔을 얹어줘요. 돈을 투자해서 돔을 얹어주는데 이 돔을 얹어주고 나서 교황으로부터 천국에 갈 수 있는 문서를 획득해요. 그러니까 천국에 너 이제 갈 수 있어. 너네 가문 갈 수 있어. 라는 문서를 획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후원들이 본인의 죄를 씻어낸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의 증거는 메디치 가문이 후원한 산 로렌초 성당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안에 예술 작품이며 건물이며 다 후원을 했어요. 메디치 가가 그 대가로 본인 가문의 영묘들, 묘들을 성당 안에 모실 수 있는 자격도 획득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획득을 한 거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문의 명성과 품격을 획득하기 위해서였어요. 이거는 대중의 호응과 대중의 인기를 획득하는 데에도 되게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술, 철학, 문화 이런 데에 투자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으로는 또 여러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메디치에, 메디치에 의한, 메디치를 위한 예술 작품을 남기기 위해서였어요. 이걸 이제 예술가의 한마디로 딱 말씀을 드리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렇게 말했어요. 날 만든 것도 메디치 가지만 날 파멸시킨 것도 메디치 가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메디치 가는 예술 작품을 투자하고 후원하고 의뢰할 때 주제, 등장인물, 크기, 위치, 배치까지 관여를 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당연히 예술가의 그런 예술적인 혼보다는 주문자의 의도가 중요했던 때이긴 했어요. 그런데 메디치 가는 그중에서도 심했던 게 예술의 탄생을 그린 그런 그림 있잖아요. 거기에 등장인물의 모습을 다 메디치 가 사람들로 그려놨어요. 그렇게 의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가문을 널리 널리 후대까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지원도 해주고 간섭도 많이 하고. 확 깨버리네요. 이승님의 저번주에 비판했던 지점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인 가문들의 사람들의 얼굴뿐만이 아니고 보티첼리의 작품, 다른 화가들의 작품 속에 심지어는 본인이 낸 은행 지점장들의 얼굴도 넣어줘요. 그게 그거 하나의 권력이었던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물론 예술의 고귀함과 예술의 가치를 알았겠지만 그걸 통해서 자신의 가문이 이렇게 융성했다. 이걸 좀 과시하고 권력의 힘을 보여주고 하는 그런 의도도 분명히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만 이런 메디치 가문을 통해서 현대 피렌체 사람들은 많은 것을 얻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경제적 효과를 얻고 있는데요.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1743년에 메디치 가문의 마지막 사람이었던 안나 마리아 대 메디치가 임종하면서 뭐라고 유언을 남기냐면요. 이 작품들은 피렌체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단 하나의 조건으로 모든 자신의 모든 유산을 다 피렌체 정부에 기증합니다. 이득을 피렌체 사람들 받겠구나. 그렇죠. 지금까지도 이 작품들을 보려면 피렌체에 방문해야 해요. 그래서 그 작품들을 볼 수 있고요. 당연히 경제적 효과는 덤으로 딸려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당연한 거지만 국격을 높여주는 역할도 해요. 미술을 향유한다는 거는 그만큼 본인들이 삶을 대하는 여유가 있다는 거잖아요. 피렌체 사람들은 이 작품들을 통해서 피렌체의 국격을 어느 정도 이탈리아의 국격까지 높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우리나라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과연 우리나라에는 현재 메디치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가문 그러니까 기업이겠죠 지금은. 이게 있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알고 계신 기업이 있나요? 그런데 기업들 웬만하면 다 해요. 다 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환원도 많이 하고. 세금은 면제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욕도 크더라고요. 의욕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는데 그거를 뭐에 더 초점을 두느냐의 문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환원을 함으로써 세금을 면제받는 기업이 있는 반면 그거조차 안 하는 기업들도 있으니까. 그렇죠. 이걸 어디에 초점을 줄지가 더 문제고. 또 기업 측면에서 장학생들도 많이 장학금을 주면서 많이 육성을 시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 또한 그들의 지배력을 더하기 위해서 미리 선수를 치는 거다.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그들의 선한 의도에 더 집중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비록 시대는 다르고 나라는 다르지만 그때와 지금이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말씀해 주신 대로 한국에서도 메세나협회라고 해가지고 기업의 메세나 활동,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몇 개의 기업만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는 금호에서 클래식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금호 형제. 네. 규모가 되게 커요. 그래서 저희 계속 말씀드렸던 임윤찬 군이라든지 조성진 씨 그리고 양인모 씨를 지원해주는 역할 금호에서 꾸준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 국립현대미술관 갔었잖아요. 그런데 그 전시 제목 자체가 현대차가 들어가요. 현대차 무슨 전시. 이게 현대차에서 2014년부터 10년간 지원해주겠다라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꾸준하게 지원의 전시가 계속해서 열리고 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교보문고에서도, 교보에서도 한국 문학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측면이 있고 여러 기업에서 그래도 노력을 해주고 있구나라고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이게? 네. 마무리 발언을 듣고 우리도 반응을 하고 나가야 되는데 밖에서 지금 빨리 나오라고 합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간단하게 그냥 한마디씩만 어땠는지 얘기해주시고 마무리 치시죠. 저 너무 재밌게 들었어요. 피렌체 옛날에 가면서 어디 눈만 돌리면 다 메디치라고 써있으니까 막연하게 메디치가 정말 어마어마한 가문이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 수 있어서 되게 재밌었습니다. 네. 저도 메디치 가문 이름만 많이 들어보고 대충만 알고 있었는데 오늘 디테일한 내용들을 들을 수 있어서 되게 재밌었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가야 되기 때문에. 네. 네. 그럼 오늘 집단편의 두 번째 에피소드, 메디치 가문에 관련된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저희는 다음 주에 세 번째 집단편 에피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